아우투스 중학영어 교만본 시리즈 교과서 만점본문 시리즈 미드스쿨 엥글리쉬 2 김성곤 들어갑니다 오늘은 6과 The best trip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최고의 여행 The best moment of the field trip 학교, 수학여행, 학교여행, 수학여행 같은걸 field trip이라고 하죠 수학여행의 최고의 순간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How were your field trip last week 지난주에 수학여행 어땠어요 Please tell me Please tell us about them 우리에게 그것들 여행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부산입니다 Do you like traditional market 당신은 전통시장을 좋아하시냐며 Then go to 국제 마켓인 부산 가세요 어디로 국제 시장으로 어디에 있는 부산에 있는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market in 부산 그것 국제 시장은 국제 마켓은 One of the most famous market 여기 조금 주의해 두셔야 되죠 뭐뭐 중에 한 개 그러니까 여기 복수 명사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에서는 많이 체크를 하죠 가장 유명한 The most famous market s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부산에서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못 치는 이유는 동그라미는 전치사를 표시하는 걸로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중학교에서는 전치사 넣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전치세를 다 이렇게 표시해 둔다면 나중에 그런 전치사 시험 문제는 누워서 껌먹히겠죠 누워서 껌먹는 거 아닌가요 누워서 껌먹다가는 목에 막혀 그쵸 패스어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히죠 Do you know what it is famous for 당신은 아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그쵸 이 부분 중요하죠 what it is famous for 이 부분 나오면 이거 뭐라고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니까 이런 특정한 문구하고 의문문이 같이 쓰일 때 의문사하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아 그쵸 동사 이렇게 써드릴까요 그래서 의즈동 의즈동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것 그것은 그대로 국제마켓이니까요 당신은 아나요 국제마켓이 무엇으로 유명한지 it is famous for selling a variety of goods from different countries 국제마켓은 유명한데요 뭐로 유명하냐면 전치사요 이걸로 유명한 거예요 famous for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selling 전치사 다음에는 ing 명사나 아니면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 나와야 되겠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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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상품이에요 상품 그 다음에 여기도 s가 들어갑니다 굿즈 굿즈 여러분들 굿즈 굿즈라고 하시죠 굿즈 이렇게 쓰시나요 아니면 굿즈 쓰시나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굿즈 상품입니다 여기 from different countries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온 상품들 it was interesting to see all the international goods there 여기는 별표 다섯 개 다섯 개 아까 여기 간접음문도 별표 다섯 개 핵심이죠 이것은 가주어 잇 그 다음에 진주어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겠죠 가주어 잇 가 주 어 저리로 가주어가 아니고요 가짜 주어란 뜻이고요 여기는 찐 진짜 주어 진주어 진주어 진짜 주어입니다 찐입니다 그러면은 to see 하는 것 보는 것이 흥미로워요 지난번에 배웠던 그쵸 지난번에 배웠던 여기 ing 분사 어쨌든 이시 가주어라고 하더라도 to see 하는 거니까 사람은 아니죠 사물이라고 보셔야 돼 사람 아닌 건 사물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사람 아닌 건 그럼 ing 이렇게 잠깐 편하게 익히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울 때는요 그 다음에 all the international gives their 전세계 상품들 그곳에 있는 모든 전세계 상품들을 보는 것은 흥미롭다 가주어 진주어 간접음은 벌써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거 빵빵 나와주셨네요 we also ate many kinds of street food 우리는 또한 먹었다 많은 종류의 음식을 street food의 종류 이런 얘기지만 이거는 많은 종류의 음식 해석해도 자연스럽게 되네요 그 다음에 such as 이 전과에서도 배웠죠 뭐뭐처럼 이니까 like 김밥 fish cake fish cake 물고기 케이크네요 물고기 케이크 물고기 어묵 멋진 말로 하면 어묵이죠 and hot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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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호떡인가요 호떡 어쨌든요 then we walked to 어디로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to 보수동 북스트리트 여기 보수동 보수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책거리로 걸어갔습니다 many bookstores there 여기 그 보수동 책거리에 있는 많은 서점들이 sell 팔았어요 뭐를 used book used 이게 using이 아닌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used book 중고책이에요 중고책 근데 여기 아까 사물 사물하고 연결되면 ing라고 제가 해드렸는데 그거 안되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we were all excited we were really excited 이건 되죠 we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가 excited ed ed 형용에서 됐죠 we are really excited you because 접속사네요 그럼 세모 표시 이건 세모는 접속사였죠 여기는 거의 전치사판에 지금 접속사가 거의 오랜만에 나왔네요 접속사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we found 했기 때문에 we found some old comic books 우리가 몇몇 책 오래된 그쵸 comic books 니까 재미있는 만화책이 있죠 만화책 만화책 같은게 comic books 일거에요 만화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신났어요 it was nice to relax in a cafe and read them 여기는 it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보이네요 투부정사 그러니까 to relax 카페에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것들을 읽는 것은 나이스 했어 훌륭했습니다 여기서 dem이 가르치는 것은 앞에 있는 books 인 것 같네요 books 책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접속사죠 여기에 read read는 relax and read 색깔 복잡하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relax and read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to to relax 하는 것 to relax 그쵸 in a cafe and read them 이게 전체가 물론 다 해서 이것이 나이스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해졌네요 부산에서 조금 시간을 썼으니까 강원도는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해볼까요 there is no place like 강원도 강원도와 같은 장소는 없다 강원도가 최고 for beautiful nature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자연을 위해서는 강원도만 한 장소는 없음 아름다운 자연 강원도 최고 이런 뜻이죠 첫 번째로 we went to 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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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한글로 쓰면 백령 이렇게 쓰겠죠 백령 백령 동굴 이 동굴은 1.8km 길이에 여기에 s 안 붙는 거 약간 주의해 두셔야 돼요 is still in good condition 여전히 좋은 컨디션에 있습니다 컨디션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 전체사 in 들어가야 돼요 it was so amazing to see its natural beauty 아까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너무 so는 여기서는 really really의 뜻이죠 진짜 흥미로워요 뭐하는 게 보는 것이 뭘 봤다고요 그것의 백령 동굴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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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연 미겠죠 자연의 아름다움 near the end of our cave tour 우리의 동굴 투어의 마지막 가까이에서 the guide turned off the light 불을 껐어요 동굴 안에서 얼마동안 1분동안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어 그쵸 잘못하면 큰일을 볼 뻔했어요 everything became very dark 모든 것이 아주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접속사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기호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보이기가 금방 보이시죠 전치사 주위에 접속사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we were able to be able to는 could 뜻이죠 뭐뭐 할 수 있었다 focus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on the sound there 동굴에서의 소리에 조용한 데서 갑자기 소리만 눈을 감고 깜깜한 데서 조용한 데서 소리만 들으니까 아주 좁은 소리도 잘 들린다는 얘기했죠 it was the most amazing experience of the tour 그것 이 앞에 있는 문장일 거예요 조용한 깡 아 그 마지막에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굴 투어 마지막에서 불을 1분 동안 끄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을 때 소리를 들었던 것 가장 어메이징 놀라운 경험 이건 아까 ED 분사가 아닙니다 ING 분사 경험하고 연관되니까 ING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of the tour 그 여행의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our next stop 다음번 행선지 스탑은 여기서 행선지예요 다음번에 멈출 것 was 동강 잘못 읽으신 분들은 동강 이렇게 읽으신 분도 있어요 여기가 깡깡깡 여기가 강한 거지 여기가 DD 붙은 거 아닙니다 동강 동강 we went rafting go go go에 가고 went 그 다음에 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답니다 rafting을 하러 갔습니다 it was exciting to ride 문장을 한번 끝까지 쭉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주어고 to ride가 진주어니까 보이시죠 그럼 to ride 하는 것이 매우 exciting 했습니다 ride 하는 거 사람 아니죠 사물이죠 그러니까 ED 아니겠죠 ED 아닙니다 ING입니다 the rough water 거친 물 위에서 물 안에서 하면 여러분들 동강 안으로 해서 저 물속 물속 수직으로 해서 물 안쪽에서 있는 거예요 동강 위에서 rafting 하셔야 돼요 동강 안에서 rafting 하지 마십시오 동강 안에서 rafting 하면 물 너무 많이 드세요 그리고 to ride enjoy the view at the same time 그 경치를 즐겼습니다 동시에 그와 동시에 at the same time rough water에서 ride를 즐기고 경치를 즐겼다는 얘기죠 랩팅을 하면서 그쵸 타면서 경치를 즐겼어요 그러니까 가주어가 여기도 진주어를 다시 한 번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가주어는 it 진주어는 to ride on the rough water and enjoy the view at the same time 하는 것이 exciting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 되는 거겠죠 가주어가 되게 진주어가 엄청나게 깁니다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가짜를 심어놓고 저 뒤로 빼주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시간을 절약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시간이 조금 남지만 그래도 인천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do you know 아세요 그럼 벌써 이런 거 나왔으면 여기서 아까 간접 의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들지 않으십니까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the first train station 그 다음에 여기 동사 is 보이시죠 그럼 의 주 동 의주 동 간접 의문 별표 몇 개 다섯 개 여기에 do you know where the first station in Korea is 한국에서의 첫 번째 기차 여기 어디였는지 아나요 당연히 어디예요 인천이겠죠 말하나 말하나 인천이겠죠 how about the first 자장면 첫 번째 자장면은요 뭐 인천이겠죠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이런 얘기 질문하니까 당연히 답도 인천이겠죠 the answer is 인천 와우 그쵸 놀랍지도 않습니다 this place 이 장소는 has many of Korea's first 이 장소 당연히 어떤 장소예요 인천 많은 한국의 첫 번째 것들 중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기 위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멋진 말로 하시죠 부사적 용법보다도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we went to 아까 이 투와 이 투는 다르죠 투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 투 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투 부정사 이렇게 부르죠 투 인천 스테이션 인천 스테이션에 도착 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인천 스테이션에 도착했다 더 짜장면 뮤지엄 짜장면 뮤지엄 짜장면이 왠지 더 정감 있지 않나요 짜장면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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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is next to next 전치사예요 뭐 뭐 옆에 바이란 전치사하고 똑같죠 더 스테이션 그 역 인천 스테이션 역 옆에 있다 we learned 배웠습니다 about the history of 짜장면 there 그곳에서 그 뮤지엄에서 짜장면의 역사에 대해서 전치사 뜻을 전치사 동그라미 있는 전치사 뜻을 잘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짜장면의 역사에 대해서 그쵸 우리는 배웠다 짜장면의 역사에 대해서 후에 we walked around 자유 park 우리는 걸었다 얘도 전치사입니다 walked around 뭐 부사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공원 주변을 around the park 하면 그 공원 주변을 the first 이 자유공원 여기는 이거는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the first western style park in Korea 한국에서 첫 번째 아까 첫 번째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서양식 스타일의 공원 자유공원 the view from the park was awesome 그 공원 자유공원으로부터의 경치가 was awesome 끝내줬습니다 awesome 아주 멋진 게 awesome이에요 여기 이 친구도 벌써 놀라고 있죠 500원 500원에서 소름이 놀랐나봐요 it was great to see the historical 벌써 여기까지 읽으시면 뭐가 보이셔야 돼요 그렇죠 to see 한 것이 great 훌륭했어 to see the historical sites of this city 인천 from the park 공원으로부터 이 인천의 역사적 유적을 보는 것 역사적 유적 공원에서 이게 멀리 보인다 경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이 was great 멋졌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가주어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주어 그럼 이것도 뭘까요 별표 다섯 개 간접음은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그럼 여기도 진주어를 한번 좀 길게 표시해 볼까요 it이 가주어고 to see the historical sites of this city from the park 길어요 너무너무너무 기니까 앞에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저 뒤로 쫙 빼 그 다음에 가주어 it 방 방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행 끝났습니다 여행 잘 하셨나요 부산 강원도 인천 다 갔다 왔습니다 빠이빠이